네, 반갑습니다. 챕틀 9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뭘 배울까나?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한 단계 더 과거 시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나 일반 동사 이런 것들의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 수 있었다면 이제는 was나 were 또는 do나 does 대신에 did를 쓰는 것이란 말이지. 자, 뭔지 보겠습니다. 단순과거, where를 일단은 쓰거나 when, what time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라고 부르지? 의문사라고 부르죠, 의문사. 그러니까 먼저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문 처리하는 것들도 배우고 또 동시에 의문사가 없어, 없어도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너는 다운타운에 갔었니? 갔었어? 그럼 가다 라는 동사를 써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갔었니? 이렇게 하면은 의문문이잖아. 그래서 의문문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동사와 주어를 뒤바꿔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일반 동사다 보니까 일반 동사다 보니까 이 일반 동사를 이렇게 앞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동사일 때는 did를 쓰고 과거니까 그 다음에 주어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did you go downtown? yes, I did. no, I didn't. 그러면 where 이렇게 의문사를 한번 붙이면 어떻게 선생님이 되는가요? 어디에 갔었니? 이러면 그대로 where did you go? 근데 downtown은 쓸 필요가 없는 거지. downtown은. 왜냐하면 어디에 갔었느냐? 이렇게 해서 정답을 downtown으로.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것을 이제 물음표를 where, 어디에 라는 것을 붙이고 이제 어디에 라는 것을 넣고 downtown. 그 구체적인 답은 답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downtown에 어디에 갔었니? 그러니까 장소를, 간 장소를 downtown이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라고 가면서 간 장소를 물어보면서 다 where이라고 같이 동시에 쓰면 안 되는 것이지. 김밥을 먹었는데 너는 어제 무엇을 먹었니? 김밥. 말이 안 되잖아. 다운타운을 갔는데 너는 어제 어디에 갔니? 다운타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where만 쓰고 downtown을 지워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B동사를 써보자. B동사는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지? B동사를 쓰면 일반 동사를 안 쓰고 B동사를 쓴단 말이야. 일반 동사를 쓰면 뭐 자다, 먹다, 마시다, 고르다, 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여 조동사, 그지 조동사를 이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주워 쓰고 동사원형을 쓰는데 그에 반해 B동사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뒤에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가 나왔네. 만약에 B동사가 앞에 나왔다 치면은 그죠?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는 쓰면 안 돼요. 동사는 그리고 장소를 쓰거나 또는 이 자리에 명사를 쓰거나 또는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만약에 쓰고 싶다면 동사에 ing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는 did를 쓰는 경우고 나머지 B동사일 때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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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B동사 다음에 장소 B동사 다음에 명사 B동사 다음에 행용사 B동사 다음에 ing 이런 식으로 자 그건 앞에서도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자 Did you run because you're late? 너가 늦었기 때문에 나는 달렸니? 요즘 일반 동사가 쓰였죠. 동사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는 앞에 조동사 두 과거 did를 붙여줬습니다. 자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쓰면은 이제 여기다가 y를 쓰면 안 되고 이유에 이유가 나와 있으면 이제 y를 안 쓰겠지만 이유가 없으면 Why did you run? 왜 달렸니? Because I was late. 왜냐하면 나는 늦었으니까. 그죠?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y를 쓸지 말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거는 조금 지울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 지우고 아까 전에 한번 연습 삼아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when 자 여기서 when이 나오고 그 다음에 what time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when은 시간 언제 이때 뭐 무슨 시각을 나타낼 때나 이처럼 또는 뭐 Friday 또는 뭐 Last week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든지 괜찮아. 근데 what time일 때는 하루 중 어떤 시각 예를 들어 몇 시 이런 식으로 그죠? what time 밑에 가면 보십니다. what time did n come n이 몇 시에 왔니 이러니까 전부 다 답변을 보십시오. 그죠? 하루 안에 시각을 나타내자. 시각 몇 시각 시각 근데 이제 when 이거는 시각을 나타내도 되고 날짜를 나타내도 되고 또는 last week three days 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what time은 주로 특정한 시간을 묻는 거고 when은 다양한 표현이 더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exercise 1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데 1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I went to the Jew yesterday 어제 공원에 공원이란다 왜 이러는 거야?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to the Jew 라고 공원으로 라고 답변이 되려면 공원에 라는 답변이 되려면 이것이 질문이 어떻게 되어줘야 되겠니? 질문 한번 만들어봐. to the Jew 공원으로 너는 어제 어디로 갔었니?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를 토대로 I went to the Jew yesterday 그러면 where did you go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last month 정답이 last month 그러면 이번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 질문을 언제 아니 그러니까 언제 거기 갔었니?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Mr. Chu는 캐나다에 지난달에 도착을 했네. 자 이거를 지금 물음표로 하려는 거야. 언제 Mr. Chu는 캐나다에 도착을 했니?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러면 되겠죠. 그럼 언제 자 when 그 다음 자 Mr. Chu arrive 이렇게 합니까? 안되죠.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야지. 주어 동사를 어떻게 동주로 만든단 말이야. 동주 동사주어로 근데 arrive은 일반 동사지 그럼 뭐를 써주라? did를 써주라. 그 다음 Mr. Chu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arrive arrive 그치? arrive 그래서 arrived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지 in 캐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내려가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갔다. 리슨링도 해보고 엑셀사이즈 5 complete questions I didn't go to class yesterday. Why didn't you go to class? because I was sick? 이게 좀 더 대화스럽죠? I didn't finish my homework 이걸 이용해 봅니다. 그럼 why didn't you finish my homework 그럼 어떻게 해? 하인입니까? 내 숙제를 왜 안 끝내놨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계속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what이 있는 의문문 자 똑같아요. what what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who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what은 무엇 이런 뜻이고 무엇이 또는 무엇을 그 다음에 who는 누가 그죠? 또는 누구를 이런 식으로 이때는 whom으로 쓸 수 있는데 whom 대신 m을 이렇게 생략하고 누구를 이런 식으로 목적격으로 써줘도 되고 주격으로 써줘도 됩니다. 무엇이 또는 무엇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A번은 지금 의문사가 없죠? 그죠? A번은 의문사가 없어. 그러니까 의문사는 이렇게 없어도 즉 생략이 되어도 일단은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의문사가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의문사 안에 들어가서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이게 주어일 수도 있어. 그때는 주어가 없이 동시에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who saw you 이러면 누가 너를 보았니 너를 당신을 보았니 누가 보다 그죠? 누가 봤어 누가 봤어 이때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때는 동사를 그냥 원하는 동사를 그대로 평서문처럼 써주면 돼요. 평서문 근데 이제 주어가 만약에 의문사하고 다를 경우에는 다르죠. 그때는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본동사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did Carol buy 앞에서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 did Carol buy a car? Carol은 car을 샀니? 이렇게 되고 대답 yes she did.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차를 샀니? 이렇게 묻지 않고 자동차를 지워버리면 뭘 샀는데 자동차를 샀는지 오토바이를 샀는지 비행기를 샀는지 트럭을 샀는지 그럼 무엇을 샀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what을 넣겠죠. what did Carol bu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car 정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is Fred holding a book 자 여기서 진행형을 썼습니다. 진행형 비동사를 쓰고 비동사를 쓸 때는 뒤에 동사의 ing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행형 그 다음에 is Fred holding a book 그러면 yes he is 그 말은 그가 holding a book 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북 대신에 물어보는 게 뭐를 홀딩하고 있는지 mp3 플레이어를 들고 있는지 아니면 장난감을 들고 있는지 책을 들고 있는지 자 요거를 지우고 물어본다면 뭘 들고 있는데 what is Fred holding 그러면 he is holding a book 또는 a book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을 조금 따져보고 갈까요? 자 주어는 누가에 해당합니다. 누가 그 다음에 동사는 뭐 뭐 이다 또는 뭐 뭐 하다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누가 사람 이러면 누가 이러면 주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뭐 있다 누가 뭐뭐 하다 이렇게 할 때 하다를 쓰고 이렇게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를 던졌어 뭐라고 뭐뭐 을 도를 던졌어 무엇을 무엇을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 인거 목적어 목적어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구성을 따져볼게요 캐롤은 boat 샀어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 주어 누가 샀어 캐롤이 샀어 샀다 뭐 뭐 하다 그래서 동사가 나왔고 뭘 샀는데 자동차를 샀어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사가 이렇게 무엇을 캐롤이 샀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워버리고 의문사 무엇을 무엇을 해당하는 것은 what이죠 what 그러면 what은 의문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무엇을 샀는데 하려면 의문사는 항상 문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what 이러면서 의문사가 나오면 이제 주동입니까 동주입니까 동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동주 보트 캐롤이야 아니지 이제 일반 동사 보트를 의문문에서는 deed라는 조동사를 써주고 그죠 조동사를 반드시 써주고 캐롤을 쓰고 동사 원역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무엇을 이것은 목적어다 그죠 주어는 어디 있어 캐롤이죠 캐롤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make a question 질문을 만들어봅니다 자 yes I did 자 이거하고 대답을 볼 때 a new tape recorder 이거는 구체적인 뭔가 물건이 나왔어요 그거죠 물건 근데 얘는 yes 나 노로 대답을 했죠 이 말은 얘는 의문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물건이 구체적으로 나왔어 이거는 의문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yes I did 자 일단 주어진 정보를 보면 나는 a new tape recorder 를 샀습니다 근데 의문사가 없다고 그랬죠 너는 new tape recorder 를 어떻게 샀니 이렇게 하니까 yes I did 되겠지 그러면 이제 did you buy a new tape record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new tape recorder 를 샀다 뭘 샀는데 이렇게 대답이 되겠지 뭘 샀는데 그러면 I bought a new tape recorder 해서 이거를 지우고 물음표를 딱 해봅니다 뭘 샀는데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치 목적어 자리를 알고 싶으면 목적어 뭘 샀는데 이렇게 해서 지워놓고 이거를 의문문으로 뭘 샀는데 이러면 이제 what 그치 what 그래서 what이라는 것을 써놓고 이거를 문장으로 다시 한번 재편성해 봅니다 그러면 what 그죠 그 다음에 동사주어니까 이제 이거 질문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what 그 다음에 did you buy 이렇게 되는 것이지 what did you buy 그죠 왜냐면 a, b가 서로 다르니까 what did you buy 넌 뭘 샀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a new tape recorder I bought a new tape recorder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죠 나머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해보십니다 참고로 요거는 현재 진행형이네 그러면 이즈를 앞으로 주압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지 자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 9-3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